정말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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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리 느끼네 새끼야 어? 어디 거슨 4부작 4부작 떼고있어요 정말로드 누나야 준비됐어? 땡 오케이 톡 가자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시는 분 없나요? 마이크 대시는 분? 스프레님 안녕하세요 저한테만 힘 주세요 유아님 유아님 나 홈컷 딜러합니까? 유아님 유아님 어 안녕하세요 화이팅 손발아 빼주세요 나이스 우리 사부작 사부작 가는데 따라가야겠다 방격 드릴게요 라인님 네 확인 방침 돌침 박을게요 돌침 박을게요 방격 없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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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라인 우리 아나 잘렸어 아나 잘렸어 바로 잘렸는데 한 더 빼야될 것 같은데 아 초반에 게이지 모아야되는데 우리 기아가 매트리스를 다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0이였어 아 그가잖아 벤지컷 벤지컷 아 뭐야 아 아 우리 라인 키워야돼 우리 라인 아 아 힐이 너무 안들어온다 아 이거 안할까요? 안하여 이거 이거 하나하나 정면으로 오세요 정면으로 저 구급 다 먹었었는데 아 80거네 정면으로 오세요 정면 우리 하나 없어 하나 없어 오케이 딜러가 없어 탱만 4명이야 탱까지 갈게요 갈게요 3,2,1 아 잠깐만 에이씨 아 아 아니 왜 못 나가요 우리 딜러가 없어요 딜러 없다고 딜러 딜러 딜러가 왜 역시 딜러가 없다고 딜러가 없다고 아 내가 딜러할게요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정면 당하세요 정면 아 정면하라고요 2층 많이 더 저는 2층 빼고 업박으로 갈거에요 저는 아 아 겹친다 아니 아니 뭐해 정면은 아 왜이렇게 빡세냐 이거 다음반부터 가자 이 판 주고 형들 이 판 줘야돼 내가 안돼 아고씨 여기나 써야겠다 아우 주어야돼 주어야돼 지판 주고 단팍 가자 상대 5위큐였구나 주어야돼 쟤네 호그 없지 틀에 넣을게 이봐 자리 한번 할래 윙스턴 한번 윙스턴 넣고 자리야 넣어요 자리야 누구야 디바님 저랑 바꾸만 돼요 한번만 우리 디바 안하대요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조합 좋아요 지금 형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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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포고싱 시간 넣고 와요 뭐하시는거에요 천천히요 제쪽에 하나있거든요 안아볼게요 아 뭐 오 아 뭐하세요 아 뭐야 하나 빌려 나 어딨어 아나님 빠져네 아나님 어 아니 라인 빌려 라인 아 라인 거기가 왜 안 놓고 와 아 그럴 수도 있는거지 뭐 아 노마한거 아니에요 경쟁장 돌리고 있는데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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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필 왼쪽에 한쪽 왼쪽에 했지 호그님 호그님 저리 치단이 어디 왜 오다가 말은 내 쪽에 어그로 3명 내 쪽에 어그로 3명 형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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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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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먹었다 나이스 자리아님 굿 몇이에요 자리아님 자리아님 자리아치십사 소리가 정말 정신이 없네 네 확인 마이크 좀만 눌러주세요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잘 안들려요 잠시만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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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네 오케이 겐지 볼게요 겐지 좀 잘랐거든요 저 힐좀 주시겠어요 아나님 힐좀 달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상큼하네 일단 네 제가 벌써 모을게요 최대한 빨리 봉투를 겹다고 망해드릴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걸자 이거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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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짠 겹 걸자 아 큰일 났어 갈령이 팔렸어 팔렸어 빌빈 말아 아잇 잘 하핳 한좀 잘려 뭐야 거점 뭐야 자랑 대기 대기 나 펄스 좀 있음 차 어 겐지 간다 오케이 확인 어 저 라이트 가요 아아 아아 도티초 그만 당해요 아 놀랄해 나 펄스 있어 굽사우대 짤짤짤짤짤짤짤짤 거점에 루시오 거점에 루시오 보시라구요 거점에 루시오 보시라구요 루시오 루시오 나이스 나이스 이 사람! 궁! 오케 윈선! 오케 하긴! 뭐야 이거? 겐지 겐지 겐지! 아아아아아아악! 제발 제발! 나이스! 윈선 형! 나이스! 나이스 윈선 형! 호그님 뒤에 겐지 있어요. 안어라. 호그님 뒤에 겐지 있어요. 안어라. 호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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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필려! 라인 라인 라인! 라인필려! 라인필려! 라인 필려! 아 알. 아 제발 거짓. 아 알. 안어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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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암필! 다귀딜! 다귀딜! 아하랄! 알았자! 알았자! 나이스 윈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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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카! 아주 잘해!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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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나이차 שאז 와.. 진짜 언젔다 아 내가 캐리 했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비볐잖아요 아 그래서 파이팅 나이스 진짜 제가 마지막에 비벼가지고 다른거에요 진짜 알겠죠? 서글iana 타겟팅 맞춰요 경רכ存 타겟팅 맞춰요 무시는거 말씀해주세요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듣지 일단 네 맥크리 오른쪽에 혼자 있거든 맥크리 오른쪽으로 그래 빠졌어 맥크리 혼자 있어요 맥크리 개피해요 아 나 죽겠다 죽어 살려줘 맥크리 개피해요 맥크리 위스터님 어디가 썼어요 나 개피라니까 저 개피해요 어디가 개피라서 쨌는데 왼쪽에 맥크리인가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나이스 5대5 나 빼고 닿았어 나 피가 없어 나 닿았어 맥크리 떨어졌고 나이스 좋구요 타겟팅 맞추세요 타겟팅 아 아 지랄하네 진짜 적당이야 하이티 하이티 괜찮아 괜찮아 걱정 20% 먹었어요 최대한 보비다가 나 비빌게 계속 비벼 어 잠깐만 이거 할만한데 맥크리 피 맥크리 피 맥크리 피 맥크리 피해요 제발 형 맥크리 짤 맥크리 짤 맥크리 짤랐어요 아 제발 아 누나 누나 아 누나 딱 끌리면 밀어야지 아 누나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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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뭉쳤다가 뭉쳤다가 형들 뭉쳤다가 윈스턴 윈스턴 해줄게 바로 가자 가자 어쩔 수 없다 5대 여기야 그냥 가 가야되 이거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잘라도 가야되 우리 말이 있었어 지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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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 던지면 제가 홈할게요 아 뭐야 아 우리 하나 잘렸어 야 가야될 시간 없어요 필리아 한조 한조 잘렸어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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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아 제발 좀 아 우리 두마리 뒤졌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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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마지막인데 아 너무 잘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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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거 버리고 가 가야되 가야되 자라야 그럼 궁 바로 던져 오자마자 아 네크리 뒤에 네크리 뒤에 자라야 궁 던져 제발 아무짜라 던져 둘째라 둘째라 제발 네크리 뒤에 호그개피 제발요 제발요 호가 한조까지 잘렸어 네벽 잘렸어 네벽 씻 5명 정신 나간샖퀴들아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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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수풀 모시겠는데 웃겨가지고 수풀 모시겠다고요? 수풀 모시죠? 오오오오오오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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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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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 아이 왼쪽 왼쪽 위에 아나 있어요 장면 저거 아나 크리스 아 안돼 안돼 아 이거 왜 크리스야 왜 크리스야 정면에 호그 호그 피해 호그 피해 호그 피해 호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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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차이 뭘로 만화해줘야 돼 이씨 컷 좀 해주시오 컷 좀 해주시오 컷 좀 해주시오 왼쪽 위에 아나 있는데 니 뭐다? 니 뭔데 까보나? 감자로 살 살 맞출까? 니 뭔데 까보나? 나 밀어줄게 내 뭔데 까보나? 길막아 길막아 와아 이걸 또 캐리하래 와아 형들 린저? 형들 린저? 내 꺄 흠 린저? 메인 왼쪽 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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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작 대지 말고 왼쪽 위로 가면 큰일난다 와아아 종이 카운팅 밟은 섬 10개 와 형제 밟은 섬 발점 아 개만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면으로 가 형들 알겠지? 난 억으로 끌거야 정면으로 오지마 오지마 정면 가라니깐요 아 몇 번 말해요 지금 아 뭐? 억으로 다 끌었어요 거점 밟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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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거점 들어가 거점 들어가서 오케이 여기 싸우면 돼 여기 싸우면 돼 여기서 싸우면 돼 여기서 싸우면 돼 아 아 원성이니 힐 봐줘야 돼 원성이니 힐 봐봐 나인 나인 힐 나인힐 아나 apx5 아나 P 라인힐 아 라벤 살려봐 어 OOO 무슨 데미야 긴지 сос기별 루쉬 무슨 데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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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빌려 아 적당이다 저기 세 명 쌍쌍바에요 둘둘치킨 저기 쌍쌍바에요 둘둘치킨 나 믿어 하나 잘라줘 하나 잘라야 돼요 나이스 왼쪽이 창안주 오케이 확인 자리아형 궁 몇이에요? 오케이 와 자리아형 궁 좀 빨리 치웠다 인정 하나 아 같이 때려야지 트레이서 1.0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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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고 몬고 한조 던진다 방벽 아 유아형 센스없다 아 자탈 쓰면 안돼 아 쓰면 안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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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멍때리 유아형 그저 왼쪽 유아형 죽는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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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때리는 끼는 개끼야 아무것도 몰라주 1 잘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잘라서 얘네 나있어 수호하rut습니다 수고수고 수고수고